안녕하십니까 화라운 검도관 관장 교사 7단 박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화라운 검도관 부관장 오단 최유리입니다. 저는 41년 검역을 가지고 있으며 1983년도에 광명동 초등학교 검도고로 시작하여 제72회 정체전 우승을 비롯하여 다수의 정체대회를 입당했으며 지금 현재로는 027단 심판자격증은 2급 심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전문 지도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21년차 검도를 하고 있고요. 생활체육대회, 그리고 전국체육대회, 도민체전에서 다수 입상을 하였습니다. 저희 화라운 검도관은 2011년에 개관하여 2012년부터 각종 전국대회 및 시흥시대회, 군소대회의 종합우승 및 전국대회 우승을 성적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인대회의 두 번의 우승과 미르치기 대회의 우승, 그 밖의 각종 생활체육대회에서 다수 입상하는 성적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제자들이 함께 즐겁게 교류하고 검도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검도의 장점으로는 모든 운동이 다 사람 몸을 이롭게 하지만 그 중에서도 검도는 맨발로 하는 운동으로서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고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는 운동으로서 사람들의 가장 각광받고 선호도가 높은 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 부위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으로서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운동입니다. 저희 화랑한 검도관은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에 있으며 시흥 대하역과 신천사거리역, 시흥IC에서 근접한 위치에 있으며 전철역에서 도보 5분, 1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으로서 교통편이 아주 용이한 곳입니다. 저희 화랑한 검도관은 언제나 오픈되어 있으니 많은 분들의 방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화랑한 검도관으로 오세요! 아하!